자, 제반 잘한다. 오, 왔어. 오, 지금, 지금, 지금. 왔어, 왔어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그럼, 나 좀 해. 이거 내가 예를 들면. 아, 어. 배우 전능하셨는데. 나한테 가수 좀 해서. 그래, 내가 여겼어. 아, 내 성격은 쇼. 아까비 아까비 힘이 없네 잠깐만 이도되면 그냥 가야잖아 빨리 끝나면 다시 한번 찍어서 그래 그거 보여? 응? 보여? 그러니까 저 뒤로 오잖아 투커 본거야 투커 애초에 투커를 본거라 직접 본게 호락을 보니깐 끝이네 되게 신뢰하지? 됐어 너무 뻔한데 4개? 나이스 적응자가 안 돼